연대 성향 있는 여자 스티벳 스티벳 13인가봐요 나는? 방송 언제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방송국에서 제작진들이 다음주가 우리 첫 파 방송일거에요 다음주에 첫 파 방송이라고 합니다 7월 첫 방송이지 7월 6일 첫 방송 7월 6일 첫 방송이랍니다 꽃대제 뭐 꽃에서 보는거고 저 7월 1일 생일이에요 1일? 1일 평일이 생일 진짜? 어